오늘의 요리, 호박잎 된장국과 달걀 새우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호박잎 된장국은 우선 호박잎은 섬유질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찢습니다. 애호박은 반달 썰게 하고, 대파는 어스타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해감한 바지락, 다시마, 찬물을 끓여 밑국물을 만듭니다. 국물이 끓으면 된장을 체에 받쳐 풀고 호박잎, 애호박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어스타게 썬 대파를 넣어 한소금 끓여 그릇에 담은 면. 호박잎 된장국 완성! 달걀 새우볶음밥은 먼저 달걀에 소금을 넣어 고루 푼 뒤, 기름을 두른 팬에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잘게 썬 양파, 새우를 넣어 함께 볶습니다. 새우가 익으면 밥을 넣어 고루 볶아주세요. 여기에 굴소스를 넣어 고루 섞은 뒤,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 잘게 썬 숙주를 넣어 살짝 볶은 뒤, 참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넣어서 끓으면 달걀 새우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호박잎 된장국과 달걀 새우볶음밥으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네, 선생님. 진짜 완벽한 한 세트입니다. 김치 하나 정도만 있으면 식사 한 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식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숙주가 어떤 맛일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드시네. 적은 거예요. 아삭아삭하고 좀 씹히는 질감이. 좋죠. 되게 어울려요. 그리고 굴소스가 정말 볶음밥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좀 센 불에 볶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감칠맛은 남고. 감칠맛이 엄청 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금으로만 양념을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저는 이거 간도 딱 좋은데요. 마음에 드세요? 국도 좀 퍼서 드려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자, 이 호방 잎 된장국이기 때문에 잎이 어떤 맛을 좀 내는지.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런 맛이...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래요? 쌈으로 싸서 드셨을 때하고는 또 좀 다른 맛이요? 네네. 약간 그... 쌉싸름? 쌉싸름? 쌉싸름한 맛인데 굉장히 그 입맛 돋고는 쌉싸름에? 이게 이제 된장 맛하고 이렇게 양념이 된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국물 속에 있어서. 그래서 또 좀 구수하면서도... 구수한 쌉싸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말. 국물 맛에도 굉장히 호박잎 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나죠? 네, 네, 네. 시원하고. 아, 아주 훨씬 시원하고요. 네. 호박잎의 식감이 일반 시래기의 식감과는 또 조금 달라요. 훨씬 부드럽죠. 훨씬 부드럽고. 네, 아주, 아주 맛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뭐... 이야, 이번 밥상은 정말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정미영 선생님과 함께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 특별한 밥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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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엔 담백한 닭가슴살과 싱싱한 채소를 듬뿍 넣어 칼칼하게 끓인 정미경표 닭게장과 싱그럽고 상큼한 맛으로 입맛 살리는 초간단 얼갈이 겉절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